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현대만의 솔루션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최근에 상승을 하다가 다소 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시나리오랑 대응 전략 안내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좀 길게 보자 길게 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게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주는 조선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최근에 반도체 음식료 업종 화장품 음식료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반도체 화장품 오늘은 또 원정 관련주가 또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조선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연기금이 계속 쉬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다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야금야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새로운 소식하고 연기금 수급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거구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우리 현대만의 솔루션 주주님들한테 좋은 내용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럼 새로운 내용 먼저 보도록 할텐데요 제가 자료를 열심히 좀 만들고 있죠 자 6월 7월 대응 전략은 이제 수익 관련된 수익 관점이고 MSCI 편입 시나리오는 8월 11월에 있는데 8월은 좀 어렵다 말씀드렸고 자 여기 추가로 12월에 코스피 200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특례 편입은 이제 안되기 때문에 정기 편입으로 또 M&A 남아있고 최종 목표가 자료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자 첫번째 오늘 나온 내용이죠 자 HD 현대 5조 규모 프랑스발 컨테이너선 20적 수주 잭팟이 터졌다 글씨가 좀 안보이실거에요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자 프랑스에서 쭉쭉쭉 해가지고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LOI를 먼저 체결하고 최종 계약으로 거래를 확정 짓는다 라고 나와있구요 자 17년부터 18년까지 인도할 예정인데 쭉쭉쭉 해서 총 20척의 수주 금액은 5조원이 살짝 안된다 대략 5조원 정도 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조선업이 호황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조선업이 호황이고 특히 HD 현대 그룹이 매우 매우 잘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10대 그룹 중에서 국내 10대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가총액 증가를 보였다 또 가장 많은 실적 증가를 보였다 이런 상황이고 HD 현대 그룹 사이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지금 조선 관련된 HD 현대 중공업이 있고 현대 미포조선이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있죠 조선해양 그리고 현대 마렌솔루션 아 또 하나 더 있죠 3호 개발 현대 3호 그렇죠 이렇게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5개나 있는데 모두 다 지금 상당히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렌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님들이 미포조선 마렌솔루션 3호 또 한국조선해양 형님들이 잘나갈수록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놓을수록 앞으로 일감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일감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 마렌솔루션이 기술력 사실 지금 저가의 선박은 저가 선박은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고가의 선박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올 친환경 환경 문제에 대한 다른 선박 개조에 대해서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연기금이 오랫동안 길게 장기 투자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147,000원인데 훨씬 더 높은 전고점 글쎄요 연기금이 작정하고 물량을 보기 시작하고 특히 코스피 200 같은 기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선부회장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자사주 매입하는 거는 특별히 따로 다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룹의 방향, 특히 배당에 관해서 우리 현대만의 솔루션이 상당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전기선부회장 지난 2개월간 HD 현대주식 320억어치 매입을 했다 주식, 집, 담보로 실탄을 마련했다 5월부터 지난 6월 17일까지 50맨주 325억 이상 매입을 했는데 지분은 뭐 이렇게 효과가 있고 지분 확장과 배당금 확보 1석이죠 지금 그룹사들이 모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현대 일렉트릭도 실적이 엄청나죠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조선해양도 실적이 엄청나기 때문에 배당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효과는 주가의 방어도 있지만 투자자와 명운을 함께하는 동시에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 자사주 매입은 호재로 보통 인식을 하잖아요 전기선부회장이 333억을 들여서 지분을 늘리는 동안 지주산은 자회자를 상장시켰다 현대 말의 소류소년을 상장시켰죠 4월 말 부터 체크하면 333억입니다 모두 자기 자금으로 집행했고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성 내용을 보면 모두 전기선부회장의 자기 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기대되는 게 배당 정책입니다 배당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대주주가 좋죠 배당이 많이 나올수록 제일 좋은 건 누굴까요?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현대 말의 솔루션도 상장 전에 배당 성향이 60%가 넘었었죠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겁니다 웬만한 증권사나 아니면 보험사, 금융, 은행주들 금융보다 더 많은 수치에 배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기선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모았던 만큼 앞으로도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주가 순 자산 비율이 0.66배로 저평가 중인데 여기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주가를 올려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고 아직 기대할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미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자회사들이 올해도 호실적을 낼 것이다 현대일레트릭이 제일 잘 나가죠? 변압기 특히 북미로 미국 지역으로 수출 또 기타 다른 국가들로 변압기가 없어서 못 판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까지 완판입니다 지금 가서 변압기 하나 주세요 하면 20억입니다. 올랐어요 가격이 40억입니다 언제 주시나요? 27년에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3, 4년치 일감을 쌓아둔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 등도 조선사들의 실적도 기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현대일레트릭도 매우 잘 나간다 건설기계 부분도 글로벌 수주 기반으로 영업이익 상승이 예상되고 올해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에서 제일 성장을 하고 있는 게 HD 현대다 그 수에 지금 만입한 선박들에 AS나 기타 기술지원, 솔루션, 선박 개조 모두 우리 마린이가 할 것이다 이거를 연기금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모아가고 있는 거고요 배당 정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23년, 25년까지 3년간 별도 기준 단기 순이익의 70% 이상을 배당할 계획이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보험사 코리안리 있잖아요 코리안리가 30%인가요? 그러면 되죠? 그리고 보통 증권사들 대부분 배당 성향이 30% 정도고 좀 유난히 많이 주는 데가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이 60% 정도 되고 대부분의 증권사나 금융, 은행권이죠 이쪽이 20, 30%다 하지만 우리 현대는 70%고 그 KTNG 있죠? 저기 뭐야 담배 파는데 여기가 한 60% 됩니다 성장이 없어요 그냥 벌어들이는 돈은 대신 꾸준히 벌어 그 벌어들이는 족족 주주들에 대해 돈을 나눠주고 있다 하지만 HD 현대 그룹사들은 그룹사가 성장을 하면서도 특히 증권사라든지 KTNG, 담배 파는 데는 한정되어 있어요 물론 코로나 이슈 때 실적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해외로 수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사 내수로 꾸준하게 돈을 버는 대신 그 이상 성장이 어렵다 이 돈을 전부 다 주주들한테 환원하고 있다 하지만 HD 현대 그룹사들은 성장을 하면서도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쁘신 분들 영상 끝까지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자료 정리해놓은 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이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컨테이너선 이번에 5조 잭팟 터졌죠 현대중공업 컨테이너션이 전체 매출의 70% 정도 됩니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자료 6월, 7월 대응 전략 매매 타점 MSCI 편입 시나리오 플러스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이게 12월에 전기 편입 까지 정리를 해놨고 M&A 지금 남아있어요 아직 그 기술 그 엔진 관련된 기술 관련된 거 자 최종 목표가 모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자료를 좀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010-5904-8931번 여기로 우리 마린이라고 보내주세요 마린 마린이라고 보내주시면 자료 모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예시를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 머티랑 두산 에너비리티 아 두산 저기 로보틱스죠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 예시를 드렸는데 자 두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쭉 길게 보면 상장 이후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쵸? 여기 구점이 7만원이 좀 안됐잖아요 32,000원까지 반토막 이상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11월 1일 이날입니다 보이시죠? 11월 1일 이날부터 연기금이 미친듯이 물량을 모아서 4배가 올랐습니다 4배가 그쵸? 3, 4, 12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사다가 여기서 좀 매도를 하고 다시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작정하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를 수가 있고 다만 자 보세요 여기 물려있는 분들 물렸어요 물타고 물타고 물타다가 평단이 이 정도 됐다 이겁니다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본절이 되니까 본절매를 하더라 왜? 이 구간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하락하는 구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반등을 하니까 여기서 다시 빠지면 어떡하지? 나 이 고통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고 종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때부터 미친듯이 연기금이 물량을 모으기 시작해서 4배가 오르더라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다들 계실텐데 자 현대마린 솔루션도 가능합니다 자 이미 제가 그때 접점을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잡주들은 자 상장빈 맞고 최고점에서 반토막 정도 나면은 대형주들은 거의 바닥권을 보이는데 잡주들은 3분의 1토막 나는 경우도 있고 4분의 1토막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특이한 경우 빼고 현대마린같이 실체가 있는 또 성장을 하고 있는 2017년부터 23년까지 6년 동안 매출이 6배가 상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우리 마린이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빠지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바닥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점을 보면 12만 5천원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있다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이때 너무 빨리 매도하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 힘든 기간 다 고통을 인내하고 견뎠는데 이제 상승 구간이 왔는데 여기서 먹지도 못하고 나간다? 이런 경우는 절대 만드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료 받아보시고 투자 아이디어 관점을 공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마린이라고 보내주세요 슈팅 나올 때 따라 붙들어서 혹은 물타기 아직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슈팅 나올 때 물타기 해서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마린 솔루션은 다소 속상한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성장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부터 증명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평가 논란은 잠재였죠 처음에 상장 당시에 3조 7천억 너네 너무 고평가 아니야? 하지만 지금이 6조가 넘었습니다 바닥 지지하고 반등 나오고 횡보화는 여기가 6조고 여기서 안정권을 찾았다 그리고 정 부사장이 2014년부터 선박 AS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만든 회사이고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선박에 친환경 선박 개조 수요가 많을 것을 정 부회장은 일찌감치 감지를 했다 중국 등 저가 조선사 저가 조선사 다 중국에서 먹습니다 양분되겠죠? 중국 대 한국인데 저가 여기 고가 한국 여기서 우리는 가격을 낮춰서 중국이랑 싸우면 안 되고 경쟁력이 없고 여기 인건비부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오히려 고가를 더 강요를 해서 강요가 아니죠 더 고가를 강력한 무기로 삼아서 기술력으로 승부하자 또 개조 이런 부분으로 승부를 보자 중국의 저가 조선사가 넘보지 못할 우리만의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목마름도 컸다 그래서 실제로 마린솔루션이 매우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배당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랑 다른 자료예요 3년간 배당 성향 50에서 70 지금 HD 현대가 지분을 62%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철밥통이죠 여기서 배당을 많이 늘리면 배당 성향 66% 하면 전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억 벌면 660억을 배당으로 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660억에 62%면 얼마예요? 6,6에 36, 36에다가 6,6에 36이니까 400억이 HD 현대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62%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의 배당 성향이 아까 처음에 안내드렸던 자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배당 성향 70% 추진해왔다고 하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그러면 이 400억에서 70%가 또 배당으로 HD 현대 자체적으로 배당하는 것도 있지만 마린솔루션으로 가져온 배당 400억 중에 또 70%가 47에 28 280억을 280억을 또 배당으로 주는데 여기서 당연히 전기선 부회장 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먹죠 결국에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는 대주주의의 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지금 미친듯이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배당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5월 8일 상당했으니까 보면 연기금이 200만주 모았네요 199만4천주니까 그냥 200만주로 칠게요 평단은 얼마 될까요? 적어도 15만원보다 위에 있겠죠? 왜냐하면 첫날 가장 많은 물량을 산 날 종가가 16만원이니까 82만주 여기 샀잖아요 어쨌든 대략 뭐 15만원 정도 될텐데 15만원 곱하기 200만주 얼마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300억이 3천억이네요 3천억 추가로 공모할 때 받은 거 공모가 8만3천원으로 받은 물량 추가하면 200만주 플러스 공모 물량 알파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모으고 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배당 신나게 받고 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 크게 시세 차익을 가져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마린솔루션 주주님들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중간에 너무 빨리 이탈하지 마시고 꼭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3개월짜리 5월 8일이 상정이니까 8월 7일이겠죠? 6개월짜리 140만주 11월 7일이 겁니다 그쵸? 이때 대주주 물량 좀 나올 수 있는데 혹은 기가 물량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유통시총이 너무 낮아서 1대주주랑 2대주주가 너무 지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나오는 게 더 낫다 그래야 MSCI 편입이 가능하고 그래야 코스피 200도 가능하다 유통주직수가 없이 꽉 잡혀있으면 기관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유통시총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대주주랑 특수관계자 지분 뺀 나머지 시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 모두 정리해놨으니까 상단에 전화번호 마린이라고 보내주셔서 확실한 전략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저희 텔레그램 정보방하고 6월 주도주 원전 지금 빅이벤트 남아있죠 7월 원전 빅이벤트 체코 30조 초대박 프로젝트 선물까지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우리 마린솔루션 좋은 내용 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텔레그램 정보방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건지 또 거래대금이 어떤 테마에서 어떤 테마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모두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좀 매매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은데 주로 단기 매매랑 스윙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도 이렇게 스윙을 좀 내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바쁘신 분들은 장이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주문시기 전에 하루에 2, 30분 정도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고요 내용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매매했던 내용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에 급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할 때 따라 붙어서 수익을 좀 냈고 또 실리콘2, 화장품 관련주, 또 2차 연주 관련된 종목들 수익을 좀 낸 내용이 있고요 전에 보시면 이제 대왕거래 프로젝트 대장주 한극카스공사 들어가서 7.4% 정도 수익을 냈던 거 이런 인증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요한 공시를 좀 빠르게 안내드린다던가 주도 테마를 확인하는 방법 등 시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5904-8931번 여기로 입장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입장 대기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승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들어오시면 텔레그램은 지난 내용도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했던 내용들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고 이런 내용들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온업이 있으신 분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다 대행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도 합니다만 그 외의 자료들을 보는 거로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다만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은 꼭 눌러주세요 가급적이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데 더욱더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해둔 선물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선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우석주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안은 지난 이슈니가 패스를 하고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수혜주가 7월에 발표가 됩니다 우선 협상자가 30조짜리 초대박 프로젝트고요 여기서 팀코리아가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5월 말쯤이었죠 6월 23일 정도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렸었고 그 당시에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해당 영상 잠시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입니다 5월 23일 날짜 나와 있죠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이후에 원전역에서 급등은 나왔던 종목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했다 안했다 나왔다 대충만 봐도 상승의 초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진 엔텍은 어떤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 400%로 바뀐 이후로 처음 따따블 간 종목이에요 따따블 따따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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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세 번 근데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요렇게 나 이제 뛰쳐나갈 거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원전 수혜주 두 가지 아랍에미네트 대출 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었고요 당시에 문의 주셨던 분들한테 요렇게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5월 24일 금요일 새록주 연구소 TV 우진 엔텍 34,000원 이하에 잡아보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제가 안내드렸던 구간이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해당 구간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고 다음 날 자 5월 27일에 상한가가 나왔고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안내를 좀 드렸는데 당시에 내용 받아 보신 분들은 좀 교훈 결과가 있을 거로 좀 보이고 있고 아직 원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랍에미레이트 방안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30초짜리 체코 원전 수출 막판 총력전 결과는 7월에 나온다 자 탈 원전 하고 있지만 계속 기술을 끌어올리고 있고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막판 2파전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자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뭐 등등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까지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자 결과가 나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 후속주 저희가 우리 기술하고 우진 엔텍 두 종목 공략을 했잖아요 자 이 종목 말고 후속주로 올라갈 종목 다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위에 내용 잠깐 상승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자 변압기는 3월에 올랐습니다 전선하고 구리는 4월에 상승했고 에너지 관련주는 5월에 상승했고 원전이 5월 말에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모두 조정을 받고 있더라 하지만 특히 원전은 7월에 빅 이벤트가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슈팅 2주에서 3주 정도 시나리오 스윙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낮지 않은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 010-5904-8931 여기로 자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내용을 모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해당 종목으로 수익을 잘 나신 다음에 지금 혹시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제가 안내 드리는 그 타점 매수 추가 매수 타점 잘 잡으셔서 추가 비중 추가하시고 다음 슈팅 나올 때 엑시트하는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총 3종목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처음 종목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 우진엔텍이었고요 이 종목 자 이 구간에서 들어갔다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기술이었죠 우리 기술 자 대장주는 두산 에너 빌리티지만 저희는 우리 기술 여기 1870원에 들어갔다는 거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43% 나왔고 일부 비중 남아있고 아직 그 원전 테마주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 종목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 수혜주 한 종목 받아보실 분 상단에 전화번호 후속주 꼭 보내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더 힘을 내서 좋은 종목 앞으로 원전이 아니라 8월 주도주 7월 주도주 9월 주도주 모두 다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